이그롤 나이스 에드 다 gp 형 나이스 팝팍 깨고 gp 왜 여기로 있어요? 담배 컷 앞에 둘 HP 1 내가 잡으면 안 되는데 다 잡아버렸어 뭐야 다 맞았어요 싹 다 개피 라스 하나 왼쪽 라스 하나 왼쪽 뭐하러 갑니다 진짜 어우 잠깐만 오른쪽 하나, 오른쪽 하나 아 나 왜 이러지? HP 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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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틴스러워 아프죠? 지금 올라갑니다 잘가자 틀레 쪽으로 갈까요? 거기 아직 더 있어요 시장 쪽에서 싸우는 거 같은데 지금 머리 맞대다 아니요 제가 핵자를 쳐봤는데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옥상 끝 여기에 다른 곳에 적 있어요 한 명 밑에 HP 1 와우 와 지렸다